MBC는 총선 전까지 5차례 패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선거 직후에도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투표 정당에 관계없이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답이 많았는데요. 22대 국회와 대통령에게는 물가 안정을 우선해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장세기 데이터 전문 기자입니다. 총선 직후 실시한 6차 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이유를 묻자 민주당 투표층 10명 중 7명은 높은 정권 심판론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투표층도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대한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투표층은 수사 형평성과 공약 동의를 이유로 꼽았지만 비투표층 중 3분의 1은 거대 양당에 대한 불호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구 투표 기준으로 넉 달 동안 투표할 정당을 바꾸지 않은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 투표층 중 55%, 국민의힘 투표층 중 64%였습니다. 넉 달 전 비례 정당 지지를 투표까지 이어간 비례 핵심 지지층도 국민의 미래 45%, 더불어민주연합 27%로 나타나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지지층에서 지지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미래 투표층 중 45%는 대안이 없어서 투표했다고 답해 다른 비례 정당 투표층보다 투표 확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투표층은 86%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했다고 답해 가장 확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끈 거대 양당 전현직 대표의 행보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투표층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은 아니더라도 정치권에 남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투표층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권 재도전과 당내 화합을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응답자들은 22대 국회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여야 협치와 소통을 다음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